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죠? 네,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외국인의 7거래일 연속 순매수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139포인트에서 좀 마감을 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정고점인 72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상한가, 속출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왔었죠. 이렇듯이 지금 장세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장세에서 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거나 아니면 리뷰를 해보는 장세가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좀 놀라웠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은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통한 종목별 장세는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IT 부품주들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참고하라고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고 IT 부품주들 섹터들 확인하자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었죠.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니까 바로 IT 부품주들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순환매 장세는 이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도 좀 이어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현재 손실 나오고 계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종목 특합술을 통한 패턴 이어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전일 상담한 종목들 중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분들이 좀 있죠? 네, 전일 저희가 상담했던 종목 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 종목은 대림산업을 코멘트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대림산업을 지금 은봉, 장대 은봉이 연달아 3개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2평선이 21선과 61선의 갭이 굉장히 벌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갭이 벌어있으니까 걱정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했던 부분이 뭐냐면 결과론적으로는 1봉을 차트를 뒤로 땡겨보면 2선이죠. 2선. 2선, 8만 5천원. 2선에서 강력한 지리라인이 있기 때문에 너무 2평선만 믿으면서 좀 트레이드를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여지없이 4% 이상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었고요. 장중 같은 경우에는 5.26% 정도 상승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보조지표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단순히 2평선만 믿으면서 트레이드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어떻게 보시면서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시청을 많이 하시면서 종목 상담하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다음 카카오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 한 이틀 전에 상담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은 12만원대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세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한 4% 정도 급등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 대비 어느 정도 상승률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3만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점진적인 상승은 예상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저희 종목특합스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면서 이어가야겠죠. 어제도 전화랑 문자가 좀 폭주라는 바람에 전부 다 소화를 좀 못해드렸는데 계속적으로 문자나 전화 보내주시면 기억을 했다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오늘 못하시더라도 내일은 반드시 상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빠르게 지금 바로 서울 전화번호가 되겠죠. 02-3153-2611번-2번 3153-2611번-2번 문자는 013-3366-0110번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문자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인증 8500번님 한국정보인증 갖고 계신 분이신데 한국정보인증 최근에 15500원 정도까지의 흐름이 좀 나와주었다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하락폭이 나와주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하지만 최근에 제가 이 종목투값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하락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 자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만 300원대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61선에 붙이는 그런 쓰리 바닥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가능해 보입니다. 한 만 2천원 이상 권역 만 2천원 이상 권역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한 만 3천 2백원 정도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61선이 이탈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비중 축소하신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전자통신 0573번님 지금 평단이 5570원 비중 60%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일봉상으로 놓고 보니까 최근에 좀 매수하신 것 같으세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평단가에 대비해서는 한 2% 정도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 추세가 좀 꺾였다고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자동차 블랙박스 만드는 회사이긴 한데 추세가 꺾였다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보면 2선이죠. 2선 전형적인 이 5,500원 라인에 어느 정도 힘을 좀 모으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날이죠. 4월 24일날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좀 상승, 가파른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거래량을 조금 줄이면서 힘을 모으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되겠죠. 단기적인 지지 라인인 201선, 101선, 121선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홀딩 하시면서 조금 보유하신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3570번님 3570번님 NC소프트 20만 100원 정도 20만 100원 정도 매수를 좀 하신 그런 분이신데 자, NC소프트 추가적인 상승세에는 조금 더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고점 부근에 지금 부딪히는 그런 모습 가격대까지는 올라온 그런 모습이 되겠죠. 22만 9천원대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주봉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모멘텀 보조 지표가 되겠죠. MACD 오실레이터라든지 RSI 이런 모멘텀 보조 지표들이 과열 구간으로 들어가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자, 정고점 부근 22만 9천원대까지는 계속적으로 매물벽 저항에는 단기적으로는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조금 더 장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구간만 돌파하게 된다면 25만원대까지는 충분한 상승 가능하다는 점. 자, NC소프트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꺾일 때까지는 지속적인 홀딩 관점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받아보러 가겠습니다. 전화번호 8951번님 SM 가지고 계신데 최근 SM 같은 경우는 저점 3만 천원 이 라인이죠. 이 라인 대비해서 주가가 오늘 정가상으로 3만 4천 3백 원까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엔터주 쉽게 말해서 딴따라주죠. 딴따라주인데 YG, 키이스트 그리고 FNN, 키이스트 등등 전체적으로 지금 YG 같은 경우는 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딴따라 엔터주 대장 주인격이 예,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역배열 차트가 나타났는데 이렇게 역배열에 있다가 갑자기 반등이 나타나는 추세가 전환되는 차트가 요즘 유행되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단이 3만 1,200원이라면 굉장히 매수를 잘하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투자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이죠. 이 가격 3만 7천원 이 밴드선에서는 단기적인 투자라면 어느 정도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좀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분량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전화 연결 바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 파트론이요? 아, 파트론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예. 예, 매수 가구 어떻게 되시죠? 아, 13,800원이요? 13,800원이세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요? 아, 20%? 20%세요? 예. 자, 파트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부품 관련된 그런 섹터가 되겠죠? 자, 일단 제가 종목 특합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IT 부품 섹터들도 후발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계속적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201선을 타고 상승하는 모습들. 자, 파트론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 좀 보시더라도 기관 매도세와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물량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개인적으로 파트론 어느 정도 지금 저점 유지 구간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12,000원부터 단기적으로 거의 뭐 한 20% 가까이 고점 대비 좀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13,000원대이시면은 추가 매수를 좀 한 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실 현금 여력이 좀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9,950원대 있죠? 네. 9,950원대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는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 낮추기 전략으로 해서 파트론 같은 경우 2분기, 3분기 내에까지 한 번 보시도록 하세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린대요? 시간은 올 하반기 정도까지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올 하반기? 예, 하반기까지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봤을 적에는 한 14,000원동 최대 목표가까지 잡으면은 1차적인 반등 가격, 14,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인지를 하시고 현재 구간 조금은 눌림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바닷건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 관점 보도록 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시죠? 한국타이어요. 지금 매입당가랑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이거 5만 2,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요. 아이고, 주가가 좀 많이 밀려가지고 힘이 좀 없으신가 봐요. 네, 계속 흘러내리네요. 아이고, 타이어 업황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현재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가 어떻게 보면 넥센타이어도 그렇고 금호타이어도 그렇고 대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단이 5만 2,500원이면 오늘 종가상으로 4만 850원 이 정도니까 한 20% 정도 손실 구강이긴 한데 제가 아까 SM을 누차 말씀드리면서 요즘은 역배열 차트가 유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흘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전형적인 좀 기업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뭐냐면 CEO 리스크예요. 그런데 과거에도 CEO가 사모펀드 투자해가지고 손실난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런 부분이 좀 주가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4월 27일날도 대주주 물량 반대매매가 좀 나갔어요. 그렇듯이 조금 기업을 다음에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종목 선정을 하시고요.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원선, 3만 9천 원선 이때 지지 라인이 한 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손절하기에는 조금 너무 많이 밀려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9천 원 라인이 무너진다고 하면 조금 아쉽지만 좀 손절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딴 종목들, 딴 업황들 너무 잘 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외되어 있지 마시고 네. 그냥 다른 거는 지금 업황이 좋아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제가 살려 했던 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게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다 싶은 거는 빨리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9천 원 라인을 지켜준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3만 9천 원이 이탈된다 하면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 LG전자요. 아 LG전자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5만 7천 5백 원에 20%예요. 5만 7천 5백 원에? 20% 20%요? 네. 자 LG전자 최근에 지수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조금 소외된 그런 부분이죠? 네. 조금 소외감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LG전자 최근에 기관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아주고 있습니다. 거의 5월 달 들어서 한 거래일도 제외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부분도 일단 LG전자에서 새로운 휴대폰 G4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나오게 되는데 자 일단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종목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건 아니시죠? 음 그냥 조금 중기 조금 단기적으로 보신 거세요? 아니요. 중기로 봤어요. 아 스윙으로 보신 거세요? 네. 자 일단 월봉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왜 월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냐면 이 종목은 스윙이나 단기성으로 들어가시면 좀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일단 기관들의 매도세가 점진적으로 주춤 끝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하락세가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고 자 일봉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옆으로 기는 모습들이 조금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 그제 그제가 되겠죠. 한 1.7% 정도 5월 18일 날 1.7%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하는데 이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는 조금 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은 5만 5천 원대에 대한 하반기 형직성을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수익 내고자 들어가시는 것도 조금 불확실성을 사서 들어가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고 계셨다가 자 이 종목 제가 봤을 적에는 하반기 정도까지는 조금 기다려야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일단 중기적으로 한 6만 9천 원 정도 한 6만 9천 원에서 7만 원 정도 최대 목표가 1차적으로는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5만 5천 원대권이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은 자르고 종목 교체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저께 현대모비스를 제가 물어봤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물타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오늘 50주를 했는데 네. 네. 좀 많이 좋아서 감사하다고 전화드렸어요. 아 예 저희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현대모비스는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도 한 24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니까 아 네. 조금 더 시간을 사서 보유 관점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네. 3일 갈게요. 비중 어느 정도 되세요? 50%요. 90%요? 50%요. 아 50%? 네. 지금 매입 단가가 어느 정도죠? 4,800원요. 4,800원요. 제가 잠깐 봤는데 지금 4,400원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네. 자 보시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나오겠지만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기존의 저항대였던 이 가격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4,400원, 4,500원 2선입니다. 네. 근데 저항대를 3월 초에 장대온봉을 연출하면서 가파르게 뚫어버렸죠. 네. 그러면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3월 말부터 3,700원, 3,500원부터 5,680원까지 가파르게 주가가 한 40%, 5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밴드죠. 이 밴드. 지금 제가 좀 그림을 동그라미 쳐드릴 건데 이 밴드 라인을 지켜준다고 하면 굳이 지금 손절하고 나갈 가능 이유는 전혀 없는 종목이에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삼미각기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 피아노 시장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죠. 그리고 고가 피아노 시장도 중국 내에서 MS 점차적으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회사 자체의 모멘텀이나 기술력, 매출, 영업이익은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회사인 상황이고 다만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우상향하는 패턴에서 단기적인 스윙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밀렸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00원 이 선이니까 지금. 네. 만약에 4,200원, 300원 여성까지 무너진다고 하면. 네. 비중을 한 10% 정도 더 매수하셔가지고 좀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문자 연결 좀 시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45번님. 3045번님의 롯데케미칼. 23만 원대 보유하고 계신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롯데케미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주들. 일단 현재 대형주의 순환매 시장에서 화학주들 엊그저께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이 되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 증권주들이나 건설주들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잡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게 되면서. 롯데케미칼 상승, 지수 상승에 비해서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아졌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과거 2010년도와 2011년도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형광색 선이 계속적으로 61선입니다. 이 61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타면서 시장 흐름에 맡아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자, 롯데케미칼 당분간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뺏기에 지금 계속적으로 롯데케미칼 61선 붙은 가격에서 나와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롯데케미칼 23만 원대 그대로 보유가 점 좀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추가 매수 가격권. 추가 매수 가격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만 7천 원 전저점이 유지되는 안에서는 추가 매수 확실히 좀 가능하다는 점 인지를 좀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6만 원대, 이 26만 원대 가격권이 일단은 쌍봉 가격권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권까지는 충분히 롯데케미칼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63번님, 컴투스 15만 원 비중 20%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단은 컴투스를 매수하셔가지고 트레이더에서 수익 내시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박수를 좀 용감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컴투스도 그렇고 게임일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매도 힘에 힘입어 주가가 21만 5천 원 대비해서 지금 14만 1,200원까지 밀린 상황인데 제가 컴투스도 그렇고 게임일도 그렇고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매출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는 공매도 세력과의 싸움인데 과연 누가 이길 거냐는 얘기인 건데 결국은 컴투스 실적이 좋게 나오면 컴투스의 실력이 승리가 될 거고 안 좋게 나오면 공매도 세력이 승리가 될 건데 최근 1분기 실적이 기대치만큼은 좀 못 남았죠. 그것을 반영하듯이 주가가 20만 원 대비해서 지금 14만 원까지 밀려 있는 상황인데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2선이죠. 2선 작년 말 이경에 지금 가격 13만 원 선이 어느 정도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13만 원 미만까지는 밀릴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13만 원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가가 오늘 정가상으로 14만 1,200원이니까 하방으로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지금 이 시점에는 오늘 기회가 됐다고 보면 오늘 정리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만약 이 종목으로 나는 승부를 보겠다 하면 13만 원에 정리를 했다가 13만 원에 재매수해가지고 좀 수익을 한번 내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KH바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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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3번님 288,000원대 매수가가 되신 그런 분이신데 KH바텍 오늘 11% 정도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주었습니다. 일단 IT 부품 섹터 앞에서 파트론이라든지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리면서 KH바텍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KH바텍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과거의 패턴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 지금 지지 라인이 쭉 하나 밑에 보이실 텐데 이게 701선이라는 그런 이평선입니다. 자 701선 자 과거의 이 701선을 지지를 했다가 강력하게 지지를 하면서 계속적인 어떤 저점 지지와 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주었던 그런 패턴이었는데 자 이 701선에 맞게끔 정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자 기관 매수세 오늘 28만 조각까지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해서 결국에는 이 매수가 28,000원인데 28,000원대까지는 중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 추가 매수 관점 눌림시 추가 매수 관점 조금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 종목은 현재 구간보다는 하반기 내지 수익 관점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지금 손전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러 가겠습니다. 5537번님 현대건설 55,0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신데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을 얻고 보면 지금 현대건설이면 요선이죠 요선 요선에 대충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최근 매수를 하신 것 같고 과거 이 시점에는 매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 보시면 최근 매매 동향만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누가 외인이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13일 이후로 꾸준히 4만 주 20만 주 15만 주 10만 주 8만 주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5만 5천원이라면 평당가가 조금 높아있는 상황인데 조금 지금 종가상으로 보면 한 10% 정도 손실구가이긴 한데 다행히 비중이 30%를 하니까 만약에 제가 시청자분이라면 지금 이 시점이죠. 이 시점 아까 말씀드린 4만 8천원 이 밴드에서 조금 매수를 더해서 10% 정도 매수를 더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추천가는 4만 7천 7백원 딱 드릴 테니까 4만 7천 7백원 선 오면 10% 정도 배중을 더 늘리셔 가지고 평당을 좀 낮추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연결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주셨나요? 성화혜택이요. 아. 성화혜택이요?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만 7천원요. 1만 7천원이요? 예. 비중은 20%. 아. 죄송한데 TV쇼리 조금만 낮추시고 전화연결로 해주실래요? 예. 지금 서울경제TV 보고 있어요. 예. 아. TV쇼리 조금만 볼륨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예. 낮춰줘요. 낮춰줘요. 예예. 자. 성화혜택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섹터가 되겠죠? 예. 자. 이 아까 제가 앞에서 IT 부품 섹터를 좀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이 성화혜택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현대차를 조금씩 보시면서 성화혜택도 보시는 관점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7,000원 정도 굉장히 좀 고점에 매수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이 정도 매수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그때 저기 현대 기아차가 시세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렇죠. 그때 저 기아차가 8만 5천원까지 갔을 때 예. 예. 기아차가 그때 6만원 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동차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를 빼놓고는 이 성화혜택도 단독적으로는 상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이 종목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손절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 만원대에 대한 저점 지지가 좀 나와줘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만원을 좀 지지를 하고 오늘 한 4% 정도 올라온 그런 모습인데 자. 현대차가 조금씩 저점을 좀 잡아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조금씩 저점을 잡아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현대차가 방향성 틀 때까지 이 종목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고 계세요. 네. 저기 조금 물타기 하면 안 될까요? 쟤네수 물타기는 지금 구간에서 하지 마시고요. 현대차가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전화 주셔서 다시 한 번 상담 받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네. 이거 부도날 기업은 아니죠? 네? 이거 부도날 기업은 아니죠? 아 부도날 기업은 아니죠? 네. 부도날 기업은 아닙니다. 성화혜택 부도날 기업은 아니고요. 네. 네.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조금 다 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완성차 업체들도 주가의 흐름도 조금씩 안 좋기 때문에 동반해서 같이 움직여주는 것 뿐이지 뭐 부도날 회사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현대차 보시면서 다음번에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다시 한 번 전화 한 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가지고 계시죠? 네. 현대제철이요. 매입당가랑 비중 어느 정도 되세요? 7만 7천원에 50%입니다. 7만 7천원이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아니 매수한 지는 한 달 전쯤 됐는데 오를 때 안 팔고 또 오를 것 같아서 계속 쥐고 있었는데 지금 좀 내려갖고 이게 종목을 투자하시다 보면 매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매도하는 게 더 힘들죠? 네. 좀 매도해버리면 올라가버리고 또 매도 안 하고 있으면 내려가버리고 하니까 뭐 힘들긴 한데 네. 한 달 전쯤에 7만 7천원에 매수하셨다 보면 4, 5월 중순 뭐 요경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뭐 8만원까지 딱 올라갔다가 결국은 볼린저밴드 이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1봉 차트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때 매수하셨다가 요 5월 초 4월 말 볼린저밴드 상단 맞고 하단까지 쭉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비중이 50% 정도 있잖아요. 네. 있으시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가능성을 한 50%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가지고 뭐 대차장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대차거래가 지금 제가 차트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네. 500만 주에서 620만 주 뭐 610만 주 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봉상으로 지금 놓고 보면 뭐 기존에 항상 어느 정도 좀 저항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7만 3천원 7만 5천원 이 선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네. 121선이 되겠네요. 올봉상으로 놓고 보면 2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럼 7만 5천원 밑으로 빠지면 팔아야 되나요? 아니 그 지금 뭐 오늘 정가가 7만 5천원인데 바로 팔 수는 없죠. 네. 제가 보기에는 2선이죠 2선 요 요 지금 TV 보이시죠? 2선 7만원 2선이 무너지면 그냥 좀 안타깝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를 가능성은 없나요? 아니요. 이거는 오를 가능성이 한 55% 55% 네. 좀 5% 정도 더 많으니까 부정보다는 어느 정도 좀 희망을 가지고 바닥을 다져가면서 간다 생각을 하셔야지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종목 자체는 괜찮은 상황이니까 이미 바닷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좀 종목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다우기술이 궁금해서 였습니다. 아. 다우기술.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예. 19,200원이요. 19,200원이세요? 예예. 아. 이게 최근에 사신 거죠? 예. 아. 예. 자. 이 종목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제가 되겠죠? 다우기술 12% 정도 급등이 좀 나온 날 거래량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거래량 체크부터 할게요. 자. 거래량이 지금 보이시죠?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게 지금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상승시마다 계속적으로 터지면서 주가가 윗고리 이후에 점진적 상승이 계속적으로 좀 나아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게 되면서 계속적인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다우기술 이렇게 볼게요. 일단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만 정고점 부근이 되겠죠? 2만 500원대 있죠? 예예. 2만 500원대 돌파를 못하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 보세요. 실적이 다우기술은 좋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로 좀 나오게 되면서 실적은 좀 괜찮은 모습이지만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느 정도 차익실현이 좀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추익을 실현하시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예.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CJ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매수해가지고 지금 들고 있거든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한 10% 되는데요. 아이고 10%요. 지금 지금 어제 아니 오늘 종가상으로 25만 4천 5백원 수익 굉장히 잘 나고 있어요. 이걸 들고 가 좀 끌고 가서 들을 건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요. 투자 기간 어느 정도 보시죠? 장기로 가요. 저는. 장기로.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홀딩 하시고요. 네. 매도하지 마세요. 네. CJ가 지주회사인 건 아시죠?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우선주도 사갖고 담았거든요. 우선주랑 괴리율이 100% 이상 90% 이상 나는 것도 있고 50% 이상 나는 것도 있는데 CJ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인데 알짜 자회사 CJ제일재당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CJ를 트레이드를 하실 때는 CJ제일재당이랑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기존의 제일재당 같은 경우는 식품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었는데 바이오 쪽에서 적자가 났었습니다 항상. 네. 그런데 작년부터 흑잘으로 전환했고요. 1분기에도 흑잘 전환과 동시에 기존에 25만 원 이때였던 제일재당 주가가 지금 44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것도 예전에 한 번 샀다 팔았거든요. 아이고 투자의 귀지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결론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투자자다 그러면 매도하지 마시고요. 네네. 급락이 안 나오는 한은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꾸준히 가져가시면서 수익 조금 더 누리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밤낮길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후성이요. 아 후성이요? 아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3,220원이고요. 3,220원에 10%요? 아 일단 수익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수익 실현하실지 아닐지 그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거 맞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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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후성 일단은 실적 개선세가 조금은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이후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좀 나아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이 후성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신 투자 패턴이세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신 투자 패턴이세요? 아 장기 뭐 중기 정도 좀 올라오게 되거든요. 아 중기 정도 패턴에 좀 투자를 하시고 계세요? 예. 예. 그러시면 후성 내일 정도 가격권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 지시가 나와주면서 반등은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헌데 일단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이번에. 4,600원을 돌파를 못하면서 4,470원.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어느 정도는 차익실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하락의 어떤 전초전이 아니라 그게 차익실현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함께 동반해서 어느 정도 차익실현 함께하지 마시고 일단 이 종목 3,500원대 있죠? 예. 3,500원대만 유지된다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고 계세요. 예. 보유하고 계셨다가 제가 매도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100원 정도 있죠? 예. 이번에 바닥을 잡고 4,100원 정도 돌아서게 된다면 그 정도 가격권에서는 일단은 반절이라도 챙기는 전략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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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얼마 가지고 계세요? 대봉을 했어요. 네. 17,000원에 20%요. 20%요? 네. 데리고 왔어요. 예. 지금 뭐 오늘 종가상으로 보면 15,100원. 그래도 오늘 좀 다행히 많이 올랐네요. 5% 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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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7,000원이면 한 10% 정도 손실 구간이겠네요. 네. 최근 화장품주들의 매출이 급증한다. 그리고 주가가 좋다.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주가가 항상 연일 급등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내려가요. 그런데 차트를 놓고 보면요. 네.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2014년도에 4,500원이었던 게 최근 17,900원까지 3배 이상 가까이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패턴이라고 보여지는 게 맞고요. 네.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조금 파동이 크지만서도 그래도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선을 그어드리는 14,000원. 이 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괜찮은 패턴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뭐 17,000원 매수하셨는데 정리하기에는 좀 안타깝잖아요.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아니 안 올라갈 것 같으면 해야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네. 대장주 있잖아요. 대장주. 네. 대장주가 누가 뭐라 해도 아모레퍼시픽인 것 같고. 뭐 고리아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인 것 같고. 만약에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연일 신고가 시총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시장의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다시 한 번 17,000원까지는 시세를 줄 것 같으니까. 네. 너무 좀 걱정하시면서 손절하지 마시고. 네. 지금 보면 17,900원이 고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17,000원은 조금 높은 단가니까. 네. 네. 17,000원 이 선. 제가 지금 선을 그어드리고 있는 16,500원. 17,000원 선이 오면 어떻게 트레이드해야 될지 문자나 다시 한 번 연락을 주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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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떤 정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인포피아요. 아 인포피아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4만 원. 아니요. 만사천 원이요. 만사천 원이시고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요. 20%요? 자 인포피아. 최근에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포피아는 조금 소외된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조금 빠졌어요. 네? 조금 빠졌어요. 며칠 전에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경영권 변경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주가 상승률이 좀 나왔었습니다. 자, 하지만 인포피아. 2014년 8월 달, 7월 달 정도에 윗고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윗고리가. 이 종목 간단하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윗고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윗고리, 윗고리. 이번에도 윗고리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이 상승시에 유지를 하지 못하고 빠르게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들이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승시의 매도관점, 매도관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송도 2엔지요. 매입당가랑 비중 어느 정도 되시죠? 5600원에 들어갔고요. 네. 45% 정도 돼요. 아이고, 그래도 조금 오늘 종과상으로 보면 4910원. 그러면 한 10% 정도 좀 내려가 있네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시총이 이렇게 적은 데 투자하시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유, 그러게 실수한 것 같아요. 종목으로 바꿔야 되는데 좀 그냥 손실이 큰 것 같아서 지금 사이 일필 미루고 있는데 좀 답답하네요. 제가 조금이나마 그 궁금증을 좀... 아니, 선생님 소외된 거를 그냥 잡은 것 같아요. 좀 궁금한 부분을 제가 그나마 해결을 해드릴게요. 네, 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3년도도 그렇고 14년도도 그렇고 14년도가 13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한 20% 정도 감소했어요. 감소했어요? 네, 13년도에는 매출액이 4,500억이고요. 네. 14년도에는 3,500억이에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도는 361억, 올해는 146억이죠. 작년 기준은. 네. 그러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줄면 결국은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우상향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 하향이죠, 우하향. 그렇죠, 그렇죠. 아래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죠. 네, 상향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머리도... 그런데 주가가 지금 5,500원이니까 조금 고점에 잡은 부분은 있어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을 진짜 나는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겠다, 2015년도에는 매출이 변화되는 게 내 눈에 보일 거다 하시면 네. 지금 라인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네. 4,500원 선, 이 선이 오면 비중을 좀 늘리시는 전략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4,500원이요? 네, 4,500원 선이 오면 지금 45% 가지고 계신다니까 네. 비중을 한 10% 정도만 늘리셔서 네. 평당을 좀 낮추신 다음에요. 네. 5,800원 선 있죠? 5,700원, 800원 이 선. 네. 이 선이 오면 수익 실현하고 나가시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 실현이 가능할까 싶지 않고 그래요. 추가 면수 한 번 하시면요. 네. 저희 방송에 연락 한 번 주시면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추가 면수에서 또 상담 또 해야 된다고요? 어차피 무료 상담이니까 수시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아유. 아주 이거 하기 힘들어요. 어제 됐다가 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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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KINX요. KINX요. 네. 잠시만요. 매입당가랑 평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18,000원에 30%요. 18,000원에 30%요? 네. 18,000원에 30%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보면 15,800원이니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이 지금 지표 중에 눈여겨보셔야 할 지표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볼린저밴드라는 지표인데 결국은 볼린저밴드 우상향, 볼린저밴드 기준을 21, 2로 잡으시고요. 만약에 HTS를 보시면 우상향을 못한다, 상한선을 돌파를 못한다 하면 그게 저항대가 돼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런데 4월 중순경에 2만원 고점 찍고 결국은 볼린저밴드 상단 종가상으로 돌파 못한 다음에 쭉 밀려가지고 하단까지 밀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지금 손절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손절하지 마시고요. 네. 조금 안타깝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손절하지 마시고 좀 보유하시면서 반등이 나올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이 한 얼마까지 올라가겠어요? 기본적으로 한 18,000원 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네. 그 정도 선이 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타기는 좀 더 오면 안 될까요? 글쎄요. 지금 물타기 할 자리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15,000원이. 15,000원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물타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봉상으로 볼린저밴드 하단을 터치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게 종가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000원 선이 무너진다고 하면 한 비중 10%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18,000원이 오면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나 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휴비스 종목이요. 아 휴비스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1,100원의 비중이 50%입니다. 아 50%세요? 네. 자 휴비스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았었죠? 네. 실적이 좀 안 좋았어갖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계단식에 흘러내리는 패턴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도 그다지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되겠는데 최근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하락시 기관들이 조금이나마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은 자 작년 1월달 가격권 이 가격권 보이시나요 지금? 이 가격권? 9,940원입니다. 이 가격권이. 네. 9,940원인데 이번에 얼마를 저점 지지를 했죠? 한 만원대는 계속 지켜주는 것 같네요. 아니요. 저점. 최저점. 자 9,940원이 작년 1월달이었고 이번에 저점을 지지한 가격이 9,950원입니다. 10원 차이로 저점을 지지하고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률을 조금 보일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 휴비스 만천원대라고 하셨죠? 예예. 만천원대라고 하셨으면은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 지금부터 조금 더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조금 더 상승은 좀 가능해 보이지만은 강력한 상승보다는 조금 지루한 계단식 상승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상승시에 일단은 종목 교체 사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 그 궁금한 게요. 지금 지루하게 좀 가는 것 같아서 기다려 주가가 너무 좀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좀 저점해서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팔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요. 이 종목은요.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일 패턴이 맞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죠? 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패턴에서는 박스권 돌파형이 나오기 위해서는 강력한 호재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지루한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드시 매수가 정리하시거나 상승시 매도관점 하셔가지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종목 교체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오늘도 시간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빠르게 종목 상담을 좀 진행해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FMC 회의를 앞두고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좀 숨고르기에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자 우리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도 종목 투캅스와 함께 항시 현재 진행형의 매매 패턴 익히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dspark.com 저희가